트랜스 미션 지하드 프러심미티 커버즈 자 미션 지하드니까? 여긴 미션 없을걸요 아마 밑으로 내려가실래요? 고클라우님 네 고클라우님 뜬다 밑으로 지하로요 지하요? 지하 지하 나와요 우리 어? 저분 같이 가야죠 지하로 가야지 지... 지가야 여기 지하철 지하요 지하 지하 에 잠시만요 여기서 맵 한번 켜보고 가죠 잠시만 딜레 잠시만 혼자 가죠 맵 한번 켜보고 갑시다 프렌드 급혐이야 프렌드 있는 대로 가지 말죠 우리 프렌드 있는 대로 가지 말죠 전혀 프렌드가 없어서 아 근데 프렌드 특변에는 이것이니까 위치가 다 발각되는데 그니까요 일단 가죠 일단 쭉 가죠 일단 이제 의문사사장에 의문사사장에도 저희 몰라요 이쪽으로 들어가죠 어? 저거 표시 뭐 표시 뭐 나는데요? 다이아몬드 표시 뭐 나는데요? 오염구역 아닙니까? 오염구역인가? 빨간색 뜬건 오염구역 빨간색 쟤네들 잡으면 돼 쟤네들 탈주요원이라서 우리가 잡으면 상관없어 오케이 아 어 랭크업 랭크업 저희들 악명이 예 우리 이거 쏴 죽이면 안 돼요 15초 동안 쟤 쟤 뭐 가지고 있는거 없었죠 쟤 쟤 뭐 가지고 있는거 없었죠 6초 동안 가만히 있죠 우리 그니까 지금 해골 머리 표시 위에 우리 뭐 떴었잖아요 카운트다운 떴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거 누웠던 애를 공격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니까 지금 머리 위에 해골 표시 많이 뜨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밴딧이에요 밴딧 아 역적입니까 네네 쟤네들이 킬을 많이 했다는 소리고 어디 가요 다들 이쪽으로 가요 같이 유저죠 유저죠 유저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가보죠 이거 쏘는가요? 아니 그니까 쏘지 마요 그니까 쏘면은 우리도 해골 떠요 해골 떠서 저희들한테 위치 들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니까 저희들 저희들 건들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니까 루팅은 플레이어한테 얻는게 아니라 에이아이나 가방 같은데에서 루팅을 얻고 헬기 헬기 도착시장에 가서 그 pvp 하잖아요 예 근데 쟤네들이 없으면 그냥 허탕만 친거에요 그냥 우리는 그 위에 해골 표시만 뜨고 어디가 있네 나 여기 뺏는거 같아 뭐지 저쪽으로 뭐지 저쪽으로 지금 뭐 다이아몬드 표시 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피어웨이? 피어웨이? 피어웨이 포인트? 어 피어웨이 포인트 피어웨이 포인트 피어웨이 포인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잠시만요 리믹님 리믹님 기다려요 다들 네 여기 저쪽으로 가고 예 응 갑시다 갑시다 여기 저쪽으로 좀 안 좋은거 같아요 여기 저쪽으로 좀 안좋은거 같아요 싸웠는데 데미지가 100밖에 안 들어가요 GTA가 그렇게 딱 그니까 상대방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거 같기도하고 뭐지 뭐가 있는거지 야 여기 헬기장 헬기 부르는 데다 헬기 부르는 데다 여기 여기서 매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니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지? 예 뭐 있어요 게임업은 아닌데? 네 게임은 아니에요 그니까 AI를 통해서 잘 들었어요 어 경험이 정말 막 들어오는데? 이거 힐 잘해야겠어요 응 너희들은 어떤 애들이 난 플레이어 때려도 되나요? 아이 아이 저희들 플레이어야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야 플레이어야 건들지 말고 그냥 저희가 숫자가 더 많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막수 치고 우리는 이제 딴 데로 가자 우리는 얘들들한테 생각을 못 되는 것 같은데 뷔 플레이어 뭐야 저희들이 쏘네요 네 쐈어요 저희들 쏘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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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어디서 맞았어요 저격 같아요 네요? 한순간에 떨어졌다고? 네 제가 죽여서 그래요 저 아이템 하나 먹은 것 같은데 저쪽 한쪽으로 떨어졌어요 저 아이템 하나 먹은 것 같은데 저기 떨어졌어요 일단 여기서 대기타죠 저기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저기코드 바라보지마요 저기코드 바라보지 마요 그냥 올프님 어딨어요 저 리밍님 밖에 안보여요 올프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슬라탄 던졌어요 어디지? 보이죠? 안보이셨대요? 예예 근데 저쪽 제가 봤을때 지금 제기준으로 11시 11시 그쪽에서 타면 날아오거든요 숙소 프로 확인중입니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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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얘들 나오는거 없네요 아이템 죽는거 아이템 죽는거 올리는거에요 근데 저 아이템 아까전에 얘 죽이고 얻었어요 초록색 아이템이고요 올릴템이 없어요 먹었기 없어요 먹었기 없어요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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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입니다 150초로 늘어났어요 저거 가자 가자 우리 베니시인데 저희 다크존 랭크가 투네요 이제 아 이거 그거구나 이렇게 베니시 해가지고 저거를 뺏을수도 있고 같이 저게다 매달아가지고 스템을 올릴수도 있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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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에요 그런거에요 그리고 우리는 팀이라서 제가 한 명 죽이면 같이 되는거에요 지금 같이 되는거에요 지금 아 이거 뛰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네 차라리 저쪽에서 밴드에서 계속 할까요? 그게 차라리 이득일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다가 저희들 숨어있는데 적격하고 그러게요 에이아이 그 오염되는 지역 들어가면 되겠군요 에이아이 그 오염되는 지역 들어가면 되겠군요 에이아이 그 오염되는 지역 들어가면 되겠군요 일단은 우리 이거 좀 낮추고 가죠 지금 77위라서 물론 제가 제가 올린거긴하지만 네 제가 올린거긴하지만 저도 잡아도 되네요 저만은 아무도 못잡았군요 평화주의자요 일단 가죠 쭉 가죠 잠시만 우리 목표 하나 정하고 갈까요 여기 별로 없는데 뭐 있지 않을까 별로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거같아 근처에 뭐지 세이프룸있네요 네 여기 들어가면 피딘간쪽구요 뒷쪽봐 근처에 뭐 있는데 세폭씨 다크존 웹에포맨들 다크존 웹에포맨들 아 저거는 그 상점 상점 다크존 포인트로 사는거 다크존 포인트로 사는거 세이프룸 하나 있어요 여기 못가요 여기 못가요 여기 못가요 베타 때는 막혀있다고 뭐 또 뜨네 세이프룸 뭐지 여기 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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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들어가지는데요 헐 헐 아 지금 시간 지나 들어갔죠 아 우리 카운트다운때문에 그래요 우리 카운트다운때문에 그래요 어 어 이거 왜올라가지 여기에 세이프점 포카 프로세스 로그란드 맞네 세이프점 들어갑니다 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거같아 오 오 괜찮네 어 이거 레퍼대 레퍼대 막 그런느낀 난다 오 여기 총 괜찮네 주황색총이다 여기 우와 주황색총 어디요 주황색이 제일 좋은거래요 주황색이 나오는데요 아우 미쳤다 노란색 노란색 네 노란색 노란색 오 사고싶다 샷건이 3,110이야 더 빼 더블 배럴 진짜 비싸 아니 비싼게 아니라 진짜 강해 시즈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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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보급보급 잠시만요 오 이거 진짜 짜증있다 하하하 어? 뭐지? 우리 사줘요 우리 이거 사줘 되게 재밌네 사람은 닥터존에서 많이 살아야되요 뒤에 뒤에 AI AI 자 왔습니다 레퍼대 오 여기 뭐 이두 있다 이쪽에 AI 많아요 제 쪽에 제 앞에 제 쪽에 제 앞에 이쪽에 AI 많아요 총 얻었었 어 총 얻었어요 자와 정작 잡은 내는 잡은 나는 하나도 안 뜨는데 안 잡은 사람은 진짜 아이템 많이 나오는거 같애 느낌이 어? 액티비어터 누가 누가 헬기 불렀다 근처에 근처에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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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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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어그로가 끌리네 쟤네들 이쪽이 이쪽인거 같아요 쟤 느낌에 아 서로 서로 사냥하러 가네 음 모이는 사람 많을거야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맥타고 있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여긴가 아닌데 어디지 어디지 가까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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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표시 나는데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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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다 세션이 다른거에요 세션이 다른거에요 아 여기다 저기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박대기 멈췄어 저쪽 저쪽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안에 있어요 잠깐만 여기 트레일러에 나오는 그곳이잖아 아 저 좀 살려주세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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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 멈춰버렸어요 화장실에 도움드립니다 땡스 여기 한 명 있다 저쪽에 레벨 6 자리 한 명 있네요 저쪽에 한 명 더 있어요 저쪽에 한 명 더 있어요 밑에 일단 쟤부터 잡죠 안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제대로 살렸어 안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뺏겼네 아이템 많이 적었다 많이 뺏겼다 아이템 너무 많이 뺏겼다 하아 차라리 아까 전처럼 그니까 올라오는 곳이 한정적인 곳으로 가야돼 아 너무 많이 뺏겼어 튕기 잤어요? 예 아 네네네 일단 다시 보이죠 에이 어 1번 있고 2번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저 2번 아 1번으로 왔어요 이스트 1번 이스트 잠시만요 아까 전에 내가 보낸 거 있었었는데 보낸 거 어디 갔지? 아 얻은 거 있었는데 아 총아 그러니까 저도 얻은 거 있었었는데 얻은 거 많았었었는데 다 털렸어요 아 그중 그니까 쟤네들이 어 처음에 헬기 불렀던 애들을 없애고 헬기 불렀던 애들을 없애고 그렇게 했어야지 없애고 빼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뭘 얻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어? 저 다크줄이 있네요 아 맙소사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어떻게 가죠? 어 어 잠시만 다들 어디 계시지? 네 네 네 네 울프님하고 다크줌 어디인가요? 네 네 네 리빙님 어디 오셨어요? 리빙님이랑 들레는 있고 어? 들레 어디 갔어? 들레 어디 갔어? 왜 왜 구해야지? 저는 죽어서 어? 이거 파는게 다 다르네요 아 무서워 다크줄이 흔들 남았어 어? 어? 아 죽었던게 아니네요 아 네 죽으신게 아니네 죽으신게 아니라 살짝 좀 튕기셨다가 다시 접속하시니까 다시 데스전에서 다시 오신거네 아맘 어 유저도 있어요 아 어떡하지 일단 리빙님 일단 울프님이랑 어디서 만나기로 하죠 우리 맵키고 어디서 만나기로 정하죠 아 맵을 갑갑니다 저기 지금 헬킹 올라가지구 핫플레이스에요 지금 체크포인트 있죠 그니까 6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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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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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5... 5... 데스존 안에 데스존 안에 6번가 그니까 입구 입구쪽 그쪽에서 봐요 입구 네 그니까 빠져나가 그니까 출구쪽 데스존에선 출구인데 우리 처음에 들어왔던 그니까 처음에 데스존 들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쪽이 6번가 에브에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 예 6번가 에브 예 아 주쪽이구나 찍었어요 제가 찍었습니다 가죠 일단 체크포인트 으... 네네네 체크포인트 예 아 유저들이 쓰면서 가야되다 쏘지마세요 네 쏘지마시고 편하세요 세이브 좀 가셔도 되고 세이브 좀 가셔도 되고 앉는 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오오오 죽었습니다 아이구씨 근데 죽으시면은 그니까 입구쪽으로 입구쪽에서 스폰하실 거예요 예 예 맞지만 그저 어 사냥갑입니다 어 울프님 울프님 근처에 있으신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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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날까요 차하리 들레는 어딨지 들레는 다른 세션으로 갔나 기숙사는 기숙사는 아 튕겼구나 튕겼는데 정말 울프님 같이 가 울프님 그쪽으로 갈게 아 어 코리아타운이요 우리 여기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저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리밍님 여기 코리아타운이요 어 저희들 저기 있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먼저 가네 이거 어떻게 부위지 왜 안 부위지 회신 못 용기 코리아타운이요 뾰인이가 아이템을 그걸 해야겠네 아니 아이템을 얻어도 문제고 헬기를 부르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또 왔다 근처에 근처에 있다가 좀더 좀더 둘러보실래요 차라리? 헬기가는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좀 AI 잡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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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명 리믹님 뒤에. 아 얘는 없네요. 얘는 달린게 없네. 뒤에 달린거 있으면은 지퍼백 뭐 달리는거 같아요 노란색에서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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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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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AI 좋아요 어 뭐야 포관이 났어 근데 유저야?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예 설레드려요 잡아야 잡아야 한명 누웠어요 피했어요 Oh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저 지금 총 2개 3개가 먹었어 어 총 2개 3개야 일단 일단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우리 뒤로 빼요 일단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울프님! 울프님! 리밍님! 뒤로 빼요 저 있는대로 와주세요 그냥 저 있는대로 뒤로 빼요 어이 막혔다 막혔다 일단 여기서 숨 좀 돌리죠 그니까 얻은거 뭔지 확인 좀 하고 숨 좀 돌리죠 자아리 어 카빈 M4 M4 카빈 데미지 1300 와 미친 레벨 6대 끼는건데 1300이야 와 미쳤다 일단 슬슬 1 Be control 웬비 레벨 리밍님 가지마요 리밍님 가지마요 강력다운 가 가 가 좀 가 가 가 네 빠져나갈 길 없어요 여기 막혔어요 가 가 가 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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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크존 컴배 현장 지금 장비 장비 깨어있어서 못나가요 잠시만요 우리 아이템 몇개? 아 나는 두개밖에 없구나 저는 두개밖에 없어요 저는 별거 없는데 아이템 저 뭐지 모르겠는데 방금 여섯개가 있어요 지금 따로 죽은거 아이템 어디서 어떻게 하냐 그니까 인벤토리 가셔서 그니까 방사능 그거 있거든요 인벤토리 방사능 총 하나에다가 방 총 하나에다가 뭐 우리 뒤에요? 아 쟤들 스폰한 애들 스폰한 애들 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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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망가야 돼요 우리 도망가요 쟤들 스폰한 애들 스폰한 애들 갈 수 있는 곳이 없나 아까 전에 그것을 그냥 버틸까요? 아뇨아뇨 그것보다 앞으로 쭉 더 가봐요 그냥 아이고 애매하네 아 끝도 있다 여기 어디야? 아 이쪽도 출구구나 젠자 그니까요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네요 네 궁금한게 굳이 꼭 헬기 불러서 저걸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되나 방사능이 왜 이렇게 돼서 그런거에요? 방사능이 왜 이렇게 돼서 그런거에요? 바이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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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가 그거 없나?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인데 일단 여기서 잠시만 맵 좀 확인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10초 아 이쪽으로 가죠? 그 헬기 있는 장소로 파티장을 한번 잠깐 넘겨볼게요 아니면 지금 밑에 해골 떠왔는데 한번 가볼까요? 바깥으로 아버지쯤 가보자 어 가지는데요? 가줘요 그래 됐다 일단 무기를 얻고 그걸 해야되네 계속 왕복을 해야되네요 이거 받아 아 근데 이거 사용을 못해요 아이템 교체하죠 유닛 하이 레벨 아 이걸 사용을 못해요 에이 탈을 거시겠으면 좋겠는데 무기를 아 6개나 갖고 왔는데 아 일단 메디키라고 다시 다 재보급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일단 가죠 헬기 다시 불러야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헬기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 보급 다 되셨으면은 말씀주세요 어 어 살 수 있네 지금 돈 돈되네요 포인트 되네요 아 네 포인트는 되는데 그게 안 포인트는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일단 포인트 모자라네요 어 각관 살 수 있다 각관 사야지 에이 스튜디드 어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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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죠 다 끝나셨어요 일단 갔다가 근데 다른 파티하고 이거 동맹매주 아니요 동맹은 못매져요 다른 파티하고 동맹은 못매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간의 합의인거에요 그냥 예 서로 안 쏘기로 약속하고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랑 해야되요 그럴 일은 근데 전 낫 아 디비전 낫 보고싶은데 여기 한번 해볼까요 저기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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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쏠게요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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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쐈어요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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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프닝 빼요 일단 차 뒤로 차 뒤로 헌팅팩 차 뒤로 차 뒤로 오프닝 오프닝 차 뒤로 에 차 뒤로 일단 시간 버텨야 돼요 일단 저희들은 안 오는 것 같네요 확실히 우리가 큰.. 우리 그거 아이템은 매달고 튀면 돼요? 에 우리 아이템 매달고 튀고 베이스 가시면은 그거 얻으실 수 있어요 루팅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대각선 쪽으로 오거든요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저 뒤에 숨어 있네요 헬게 왔다 헬게 왔다 일단 빨리 매달죠 3명 지금 저쪽에 있어요 흰색 보이죠 Osman Frolo 이게ugeot ㅋㅋㅋㅋ hayır 저거 좀ip 좀 because 이거 도 processo 힛 저 잡아요 left 네 죽이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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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튀죠 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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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밍님 따라서 로프님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다니까 다 달려지네요 하나만 달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네 리밍님 따라서 괜찮네요 이제 이게 구석으로 갈 것 같아요 저 멀리 사람들이 없을만한 대로 그러는 대로 노리는게 훨씬 괜찮네요 일단 다들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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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드릴게요 스킨 오차비 쿨타임 계속 가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구나 아 여기 아까 전에 왔던 곳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요 혼자서 여기 잡으러 오네요 세 명으로 그러게요 다행이다 어 지하도 있는데 지하로 한번 가보실래요 네 어 뭐 소리 나는데 아니구나 이쪽 한번 가보죠 저기 누구 있는데요 어디요 아 우리 위쪽에 아 걔들 잡지마요 잡지마요 쟤네들 두 명 같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쪽 끝 세 명 세 명 세 명 여기에 상자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상자 하나도 없네 어 여기 상자 하나 있다 어 다크존 키? 키는 뭐야 키를 또 어디서 주사 하나 보네요 아이고 에이아이 잡아가지고 하는 건가 어 저거 뭐지? 주황색 화살표 뜨는데 저거 뭐죠? 주황색 화살표요 저 주황색 화살표 안 떠요 아니 맵 눌러보면요 네 DG 엔터런스 있고 체크 포인트 있고 막 뜨거든요 저도 막 뜨네요 그니까 주황색 화살표 저거 아 그거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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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은 체크 포인트는 그냥 나가는 곳이고요 어 그니까 나가는 곳 나가는 곳 그니까 에리아는 에리아는 헬기 부르는 곳 랜드마크는 그냥 그에서 거기에서 그냥 제일 뭐 멋진 곳 그니까 에리아 화살표 있는 에리아는 그거예요 그니까 헬기 부를 수 있는 곳 FK 꾹 누르면 헬기 부를 수 있는 곳 아 이거 키 뭐야 도대체 아 저 저기 불렀네 어 저기 뭐 느낌표 뭐지 그 헬기 어 느낌표 애들 나왔어요 AI 나왔어요 AI 나왔어요 AI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게임? 쏘대님 쪽으로? 네 제쪽에 AI 나왔어요 쟤들이 키 줄 것 같아요 해외 소리로 치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뭐..저거 뭐지? 벤지집단..벤지집단인데요? 네? 위에 벤지집단이 있어요? 우리 메뉴에 벤지집단이 있네요 BJ라고 적힌겁니까? BJ인가 본데요? 일단 BJ가 진베라 모드라고 있어요 어.. 폴리폴리폴리 잠시만요 가만히 잠깐만..저거 얘기해볼게요 진베라님한테.. 아니 아니 그냥..하지마 하지마 쟤네들..그러니까 당연히 BJ니까 막 우리 배치나고 하는 거다 아니 알고 있거든요? 침추되어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침추되어 있으니까 만만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BJ는 믿을만한 족속이 안 돼요 아니..나옹이님도 같은 그건요? 진베라님이랑? 아니 그니까 컨텐츠가 이게 PVP 컨텐츠다 보니까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예..그러니까 쟤들 막 컨텐츠를 합시고 막 친구하다가 뭐 쟤들은 친구 될까? 친구 될까? 하다가 시청자들이랑 막..그러니까.. 헬기..헬기 오면 통소 막.. 야.. 쟤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한다니까요 아..진짜 그냥 서먹서먹하니까 뭐..우리도 서로 님이라 부르잖아요 막 형 아는 동생 그런게 아니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게 훨씬 더 저도 내려가세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저네들 잡아도 키가 안나오네요 키가 어디서 얻는거지? 아니 뭐 상자같은게 있는게 아닐까요? 아까 상자가 있었었는데 상자가 아까 전에 키를 얻었어야 됐었잖아요 이게..뭐라고 해야 되지? 상자가.. 그니까 키를 얻는 상자가 또 따로 있는게 아닐까요? 잠시만요 저..잠시만요 저..잠시만요 저 얻은거 확인좀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앞쪽 확인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저 얻은거 확인좀 3개 얻었어요 레드레이저랑 아모랑 백.. 백..백 하나 무기를 얻어야 되는데 새로운 무기를 가죠 전 지금 총 또 두개 있어요 아니 총 하나구나 총 하나에 부풍 두개구나 총 거래되던가요? 아니 안될걸요 거래 거래가 아직은 없는거 같아요 블랙마켓에서 암시장같은거 나올거 같은데 그냥 서로 교환하는거 데스드론에서 죽어주는거 같아요 교환하는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정말 잠시 올라갔다가 어 뭐야 어 뭐야 지금 뭐 돌아다니는데요? 아 아 저희들 또 그거 할려나보다 일단 우리 다른쪽으로 가자 우리 왔던게 다시 들어왔어요 왔던데로 다시 들어왔어요 아까전에 그거 헬기 불어던데 있잖아요 걔네들 다시 왔네요 BJ하고 네 명이 그렇게 한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림님? 림님 지금 접선 시도하시는건가 채팅으로 얘기를 해볼까 아니 아니 하지마요 그냥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자 아 근데 여기가 끝인데 글이 길이 이러면 여기에 뭐 있나요? 없네 반대편 출구로 나가던지 해서 쭉 빠지할것 같은데 일단 다 일단 둘러보죠 여기 안에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고 겸사겸사 어 여기도 뭐 있다 근데 그니까 다 그니까 폴아웃으로 따지면은 저게 막 상자 있고 막 그런 다 괜찮아 보이는거 있는데 디비전에서는 진짜 내가 입을 수 있는 그거 말고는 주워갈게 없으니까 컨텐츠 소모가 너무 심한거 같기도 하고 응 응 추가되겠죠 자기 기지를 아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여긴 어디지? 아까 좀 왔던 곳이요 여기서 이쪽에서 지금 33반 길이거든요 입고 나가가지고 어 긴장소리되네 북쪽으로 가보자 북쪽으로 북쪽이 어느쪽이죠? 여기에는 그게 컴퍼스가 안나와서 N이라고 되어있는데요 N N 아 네 N N N 갑시다 가는 길에 골목이 있으면은 골목 살짝 좀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왔던 데에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던 데 다크전에서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여기도 와야되요 나가죠 일단 네 나가야되요 일단 나가죠 여기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맨 처음 왔던 데 맨 처음 왔던 데 여기에 뭐 있으려나 없는 것 같죠? 아 진짜 애매하다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어 그니까 잠시만요 충전받고 계십니까? 네네네 44가 좋겠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M1 써야겠다 아 프레임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 어 여기 올라가는 데 있어요 아 아까 거기다 아 맞네 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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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일단 하죠 네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 소리납니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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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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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데집어 한 듯 해낸다 에이아이 ihnen 주변에 손이 납니다 종룡점 , 충격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둘 에이아이 주변 다 에이아이 어 뭐 얻었는데 파란색 일단 여기 부를게요 저 일단 애들 아 애들 없을 때 바로 불러야 돼요 지금 애들 없을 때 바로 불러야 돼요 반대쪽 건물에도 있어요 지금 확인 중 유자네요 공격합니다 성공 사격하겠습니다 AI 아닌 것 같은데요 유저에요 유저 일단 빨리 빨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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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요 너무 그러지 마요 울프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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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건물에 올라갔네 저기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지 마요 저희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리믹님 B키 잡지 마요 잡지 마요 그니까 울프님 그니까 리믹님 울프님한테 메디킷 써주세요 메디킷 지금 써가지고 이제 고정 약간 물에 넣었네 작성 집중에서 대놓고 여기 공료들이 여기 그냥 밴디시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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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요 어디에 계세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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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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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이셔트 콜필드 빨리 떨어뜨려 애기새끼야 좋았어 얼코님 그냥 가만히 아 안에 들어가셨으면 됐는데 달았나요? 일단 빼줘 리밍님하고 얼코님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 하나 있어요 우리 아래에 없어요 반대쪽 아래에 있어요 리밍님 리밍님 조심 저기있습니다 아이템 옮겨서 죽어도 되요 이제 아이템 없죠 이제 죽어도 되요 이제 오케이 반대쪽 건물 반대쪽 건물 기호업? 기호업?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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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템 지금 헬리킹 태우고 보냈잖아요 네 줄게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흐헤헤헤헤 흐헤헤헤 저거 아주 난이가 낫네 그냥 리스폰 어디서 리스폰 하신 건가요? 대비중 그럼 185M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빼야겠다 80 대빈는 울파님이랑 같이 ột그정 턴 턴 턴 턴 턴 일단 보냈으니까 전 빼겠습니다 아 나도 그냥 죽을걸 그냥 죽을걸 괜히 혼자 살아가지고 지금 저까지 뛰어가야겠네 아이템 확실히 간거겠죠? 네 그러면 일단 그쪽에 있어 주세요 제가 일단 쟤들 두통수 때리고 네드마크 쪽으로 저기 계신구나 그냥 가져줘 예 쏘드님한테 쏘드님 쪽 아 시작 와 얘네들 쏘죽이니까 울렸어요? 네 죽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한테 습격했던 밴딛들 죽였는데 얘네들 잡지마요 어차피 같이 가던 같이 가던 하얀색 애들한테 죽었어요 다시 밴딛 밴딛죽이니까 자기네들 먹겠다고 핵이 또 온다 잠시만 그거 거기에 입구에 있어 주세요 우리 그거 얻은거 베이스가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다크족 가죠 아니 아 죽은게 별로 없어 다 뜰 먹먹어 주변에 주변에 노란색 뜨는데 뭐지? 노란색으로 다시 빠른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스에서 다시 뵈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크 존 다크 존 다크 존 다크 존 다크 존 다크 존 맨 끝자락으로 가보실래요? 네 그렇게 해요 일단 오신 다음에 네 그렇게 하죠 남규 형 오면 엄청 갭이 클 건데 일단 뒤로 빼주세요 다크 존 바로 근처에 있어요 아니 저 그거 그 뭐지? 그거 확인하려구요 잠깐만 못 떴어요? 다크 존에 있는거 확인하고 갈려구요 저는 어? 뭐지? 안 오실거에요? 못 떴어요 다시 가요 탐험 한 다음에 갈거야? 아니면 지금 갈까요? 저 잡지마요 잡지마요 한 번 한 번 없는게 베이스 감아요?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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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없어요 애들 없어요 아까는 쟤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7하고 5짜리가 듀오 해가지고 저 죽였어요 아 쟤네들이에요? 네 쟤네들 하면 건물에서 건물에서 주워내는거에요 뒤통수를 한 번 박아줄까요? 그냥 하지마 하지마 저 하면은 그거 하면은 해굴떼요 해굴떼서 우리 못나가요 네 일단 나가서 나가주라 으이 도망쳐라이 겁쟁이들아 하하하하 일단 나가요 몰퍼님 예이 나가서 빠른 이동 네 베이스로 빠른 이동 빠른 이동 한 다음에 예 뒤에다 몇발 쏴주니까 안 빠른 이동 안 되죠 응 나가서 해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가서 해야돼 왜 웃겨 도망가는거 왜 이렇게 해보지 어 도망가는거 왜 이렇게 해보지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보자 자, 템을... 템을 먹었습니다. 샌드퉁... 이메토이드 어, 베이스로 가면 그렇게 뜨나요? 어? 차, 보닛, 트렁크에다 총을 기발했다는 게 알리는 것 보고 감격했습니다. 열리기도 하나 보네요? 네? 차, 트렁크랑 보닛에다 총을 박았다는 게 열렸대요. 어, 거기에 루팅 가능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 잠깐만. 인벤토리 발달한 데? 스켓 리얼? 잠깐만, 나 지금 뭐 한 거지? 샌드툴, 인벤토리 어디서 왔지? 아이템? 여군가? 아마 그거 창고... 어, 여깄네요. 아, 8렙... 8렙 하나 주웠다. 이거랑... 마스크... 별로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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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서 얻어요? 여기... 그... 스태시라는 상자 있어요. 네, 스태시 상자에서. 그... 눈 다친 여자의 옆에 있어요. 이거랑... 엑스탠디드... 엑스탠디드 누르시면...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아, 맞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요. 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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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오, 예, 미스사진. 훨씬 좋네. 오, 다크전에서 어눙력이 훨씬 좋네. 이 성능이. 하하... 오호, 끝내준다. 우리 147이나 데미지가 더 높네. EPS도 훨씬 높고, 응응. 저는 그렇게 높은 걸 못 얻어서. 별로인 것 같은데. 일단 팔까? 좋은 걸 받지 못해서. 저도 좋은 걸 받지 못해서. 저는 괜찮게 수익을 얻었어요. 어? 근데 이건 별로인가? 장착금 다 떼와야지. 이게 훨씬 더 좋고. M4가 더 좋은데. M4가 2000, DPS가 2000인데? 뭐야. 다 떼고. 스태빌리티가 뭐죠? RPK 40, 이거보다 훨씬 좋네 이게. 에이, 괜히 되네. 어큐러시가 명령들이고. 스태빌리티가 반동인가? 앰프가 훨씬 좋네, 에비. 아, 전 지금, 전 지금 낀 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그냥. 전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별로네요. 카빈, 카빈 그래도 낄까? 1300 데미지긴 한데. 이게 지금 IT는 뭐, 아, 카빈, 카빈이구나. 나머지는 파라보이니까요, 충분히. 나머지는 파라보이니까요, 충분히. 나머지는 파라보이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막 썩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아, 이게 우리의 메인 때문에. 아래, 아래, 아래. 나머지는 파라보이니까요. 파랗게 안 해네? 이제 파라보이에게. 저기, 다음에.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네 저는 그냥 지금 있는게 훨씬 더 좋은데요 멋징